하나, 둘, 셋,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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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가 떼고프! 오늘은 저희들이 무기로 싸울 거예요, 무기. 어? 아주 공평하게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울 거예요. 자, 일단은 아까 제가 드린 갑옷 끼세요. 자, 공평하죠? 공평하죠? 전혀 공평하지 않잖아요. 자, 근데 우리 싸우려면 무기 필요하잖아요. 그쵸, 무기. 자, 이 집게 드세요. 자, 이건 무기가 아니고 이걸로 무기를 구해올 거예요. 네, 어딘가에 동굴이 있거든요. 동굴에서 찾아보세요. 무기가 있을 거예요. 잘 찾아봐.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공평하게 싸우려면 저 동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기도 무기 가져와, 가지고와. 아아. 아, 너 흑동굴이네. 흑동굴에 좋은 무기 많지. 거기서, 거기서. 그거 가지고 오면 돼, 이거. 상자. 찍게 없어? 나 없을듯. 응, 여기. 찍고와. 와. 상자야, 상자. 그거 무기 상자거든? 어떤 무기가 들어있을지 몰라. 일단 공평하게 싸우려면은 우리도 무기가 필요하니까 나도 저쪽, 저쪽 동굴이 하나 있어. 와. 갖고 올게. 다이아라고 더 좋은 거 아니야. 무기 상자 꺼냈고요. 와. 아아. 자, 아까 거기도 만나자. 싸울 장소에서. 여기서 싸우자, 여기서. 자, 내 앞에 상자 놓고, 너도 내 앞에 상자 놔. 자, 이 안에 있는 무기로, 우리 이제, 공평하게 싸우는 거야. 자, 이제, 상자 열어보세요. 거기에 무기가 들어와 있을 거야. 아. ㅋㅋㅋㅋㅋ 아, 때려봐줘. 어? 어? 뭐야? 왜왜왜왜 아니? 어? 피가 안나네 피가 하나도 안나는데? 뭐야? 왜 쟤가 더 아프죠? 맨몸으로 맞아 봐야겠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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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죽으신거에요? 죽은거 같은데요? 이미 때렸는데 왜 죽었지? 아 일단 쟤 건물 한대 맞아보세요 네 우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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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보세요 안으로 맞아보세요 싫어 싫어 우왁 우왁 제검은 닿기만해도 날라갑니다 우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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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날라가는데요? 두방이구만 우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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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공평한 싸움 할거에요 오늘 공평한 PVP전쟁 그거 너무 간신하여 공평한 공평한 무기전쟁 자 다음무기 꺼내보세요 공평하게 싸워요 우리 이번에는 보메랑임 보메랑전쟁 북봉 오 좋네 내 보메랑 어디갔어 여기 떨어졌어 오오 왜 안맞죠? 흐흐흐핳 보메랑은 이정도는 되어야지 우오 식물 간다 니가 안맞네요 아 이거는 누가 멀리 가나 시합이 왔어 어 시합하자 사람으로 산 여기 서서 이렇게 선을 그어드리려 넵 올라가서 던져 오오 제가 이겼는데요? 그럼 이거는 김미연님이 이겼다 해요 더 멀리갔으니까 안녕 잘하시네 역시 공평하죠? 아 여기까지 공평하네요 종목이 뭐든 간에 다음은 활로 쏘기 자 림버튼 써보세요 저요? 이게 어떻게 공평한거지? 써봐 써봐 안써지는데요? 오 나간다 오 나간다 와 와 명사주지 명사주네? 한 번 더 한 번 더 와 와 저한테 한번 써보세요 아플거 같은데 맞질 않아 맞질 않아 와 뭐야 오 이거 그건데 약간 매트리스인데 빰빰빰 빰빰 빰빰 피하기 야 피하기 이 자식 어떻게 자꾸 피하는거지 대단할 뿐만 만져나 아 내 차례임 먼저 허접이시네 간다 뭐야 아프긴 한거에요 저거 땅만 뚫는거 같은데 마셔볼빰 마셔보시죠 아파요 안맞잖아요 안맞네 제가 더 센데요 그만해 지옥을 웃어주지 않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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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베드락까지 뚫었네 어 베드락까지 못뚫는구나 어 베드락 뚫었나 베드락 뚫어버리기 우와 완벽한 승리 너무 야비해요 이게 어떻게 공평한 싸움이죠? 이 의미님은 공평이란 단어를 잘 모르시는거 같아요 공평한 무기전쟁이에요 자 다음 비행기 멀리 날리기 여기서 멀리 던질거임 누가 더 멀리 가는지 내기해야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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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산 산 지점으로 던질게요 넵 그래 오케이 비행기는 바람이 중요해요 바람을 느껴야되요 종이비행기 오케이 지금이야 샥 우와 우와 오오오 야 멀리 가는데 오오 진짜 오 진짜 멀리 나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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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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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던졌는데 왜 나 나 내 비행기 뭔가 이상한거 같은데 뭐야 내가 비행기가 되는데 내가 비행기가 되는데 쇼 왁 뭐야 뭐야 뭐라고 그거 나이들 윤터드 떨어지 어떻게 클리포가 나가 X2 내 비행기 마실벌뢰 쇼 쇼 조그마한 비행기 뭐지 OK 내 비행기 마실벌뢰 오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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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름다운 청춘이구먼 여러분들 공평했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응 구독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